안녕하세요. 오늘 특별법 네 번째인데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여기를 볼게요.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명의신탁의 마지막이에요. 원래 명의신탁의. 이 담보 가등기는 처음 보면 좀 어려워요. 처음 듣는 사람은 없고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네파토리가 대충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94, 5년 이후부터는 판례가 그렇게 많지,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건 담보 가등기는 가장 포인트가 청산금을 결정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이게 실제 예전에 70년대하고 80년대,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명동 사채업자라고 하는 거 있죠. 사채를 빌려요. 빌리는데 보통 터무니없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집값은 3억인데 빌려준 돈은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1억을 변제하지 못하면 3억짜리 집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게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간산업 때문에. 요즘은 담보물만 있으면 LTV든 정력에 적용해서 30%든 40%든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이 안 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채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걸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가등기라고 하는 게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의 물권법에서 가등기 있다. 좀 약간 보긴 할 건데 공시법에 가면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 등기법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해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대출관계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전에 등기부에는 그냥 가등기라고 표시되고 가등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둘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데 아마 우리 저당권이나 중개사법에서 경매를 배울 때에 말소기준권리라는 걸 배우거든요. 말소기준권리에 해당이 되면 모두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아니에요. 경매가 되더라도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담보 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돼서 무조건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가등기 가등기로만 표시되다 보니까 이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판사도 이걸 몰랐습니다. 이걸 어떤 건지.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면 채권신고를 하라고 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담보 가등기고 채권신고가 안 들어오면 이게 가등기구나 이렇게 구별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등기부는 이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청구권 보존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그래서 실제 가등기와 이 가등기 두 개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이게 담보인지 아니면 청구권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이 담보 가등기입니다. 이 담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금전 채권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순수한 우리가 담보 가등기라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양도담보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 둘 다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둘 차이는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양도담보인데 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등기가. 이 형태인데 예를 들면 가베이 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을로부터 돈 1억을 빌려옵니다. 채권자, 채무자인데 이걸 돈을 빌려오는 걸 우리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 일명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지금은 저당을 잡습니다. 이 집에다가 돈을 빌려온 다음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당을 잡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가고 이 집이 3억짜리인데 이 집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집을 주겠다고. 이걸 우리가 다시 대물 변제라고 해요.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물 변제인데 대물 변제는 지금 주는 건데 지금 여긴 예약을 한 거죠. 내가 변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집으로 너에게 주겠다. 대물 변제. 이걸 예약이라고 해요. 예약을 해놓습니다. 예약도 채권입니다. 지금 순간 계약을 두 개 한 거예요. 하나가 돈 밀리는 계약 하나. 그다음에 대물 변제 예약 하나. 계약이 두 개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으른 집을 달라고 할 건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갑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발뺌을 합니다. 내가 언제 집 준다고 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담보 가등기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당연히 가등기에 계해서 번등기를 받아오면서 으른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이런 일련의 절차를 귀지하고 있는 게 이 담보 가등기예요. 두 번째는 이거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대물 변제 예약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와 버립니다.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왔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양도담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가등기,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고 사용수익도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용수익도 역시 갑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갑이 하는 것이지 을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청산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예요. 그럼 이건 담보 가등기, 이것도 양도담보인데 둘 다 전부 다 뭘 적용하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그럼 가등기, 담보 등의 이 법이 어떤 게 핵심이냐? 예전에 이 법이 만들기 전에는 1억을 빌려주고 이게 3억짜리면 1억 빌려주고 3억짜리를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이 의뢰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죠. 돈 장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럼 이걸 귀재를 해야 되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집이 3억이다라고 하면 자기가 받을 돈이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을 공제한 나머지가 2억이다. 이 1억의 이자라든지 지연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계산하게 몇 천 원까지 계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2억이라는 금액이 남아요. 여기는 자기가 받을 돈, 이건 목적물 가격입니다. 그러면 공제하면 2억이 남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산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청산금을 의리 누구에게, 갑에게 지불하고 소유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게 이 담보가 등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사채업자가 이익을 더 많이 보려고 하는데 자기 빌려준 돈 공제하고 가져오면 청산금 주고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채업자가 점점 죽기 시작합니다. 죽으면서 은행에서 대출이 시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채업자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저축은행으로 계속 흡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쭉 나눠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정해지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애들한테 적금을 해주거나 애들 통장을 만들어줄 때는 1금융권, 2금융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1금융권을 예를 들면 국민은행권을 적금을 해주거나 통장을 개설해 놓으면 그 친구는 계속 신용상태가 쌓이게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금융권 통장을 개설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애들한테 2금융권까지 두 개를. 농협이 아마 2금융권이죠. 국민은 1금융권이고 그게 금융권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지혜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만약에 가빈한 채무자가 변제를 안 했습니다. 변제를 못한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의뢰의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겠죠. 집을 가져오려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실행통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 담보 가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 나오지만 첫 번째는 귀속청산이에요.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공적처분인 이 처분, 공적처분이라고 해요. 공적처분인 경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중에. 그런데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권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을 하지 않고 이 귀속청산이 있죠. 이것만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러면 실행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행통지는 누구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하는 겁니다. 채무자 등에게. 그러면 실행통지는 뭐냐 그랬더니 가장 기본이 청산금 통지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를 주고 집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통제하고 그게 도달이 됐습니다. 누구에게요? 갑에게 도달이 된 거죠. 그러면 법이 정한 청산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산기간은 말 그대로 2개월인데요. 2개월인데 이것은 채무자에게 변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너 혹시 돈이 있으면 변제할 수 있으면 변제해라. 하고 주는 건데 여기 변제 날짜는 자기들끼리 정한 날짜이고 여기 청산기간 2개월은 법이 너희들한테 채무자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돈이 있으면 갚을 수면 갚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변제가 됐느냐. 안 됐습니다. 그럼 안 됐으면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통제한 청산금 있죠. 이 청산금. 그래서 청산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본등기를 받아오겠죠. 본등기. 이 둘 간의 관계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에 가면 영어 임무 가세 수정 전담회 구청할 때 그 청산금이 나오죠. 그게 동시행 관계입니다.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아직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돈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걸 지금까지 원금이자 지연이자를 변제를 해요. 채무자가 변제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를 말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변제말소, 변제말소 그래요. 다만 변제말소가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선의하고요. 선의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거나 변제기록도 10년이 경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10년은 변제말소가 된다 안 된다 변제말소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담보 가등기는 한 문제가 배정이 될 건데 문제를 풀 때마다 머릿속에 실행통제, 청산기간 그다음에 이 1년에 간단하게 이게 머릿속에 좀 있어야 문제를 풀기가 좀 쉬워요. 안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면 내용을 잠깐 한번 봐볼게요. 이 문제 내용을. 워크북은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없는 부분은 기재해서 갖다 놓으시면 될 거예요. 먼저 담보 가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적용 범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 범위가. 어떤 게 적용돼요? 그러면 일단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어야 돼요. 대출관계. 대출관계가 있는 거고요. 여기 찾으면 돼요. 58페이지가 아니고 58번. 여기 58번 우왕좌왕해요. 안 하던 것도 아닌데. 자, 58번 찾았어요? 그 밑에를 보는 거고 없으면 기재하고요. 또 첨가해가지고. 내년에 오면 이게 하나로 문 꺼져요. 두 개가. 마트북하고 두 개를 넣어놓으니까 내년에 한번 다시 오면 그때 보면 되죠. 오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충격받지 말고. 이게 그냥 나이가 뭐가 안 돼. 내가 나쁜 말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그렇죠? 이게. 자,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 거 있죠?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리는 대출관계에만 적용이 되는데 여기 공사대금이나 매매대금, 물품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담보가 든 게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핵심이 청산금이에요. 청산금이 핵심인데 내가 공사업자인데요. 예전에 노가대를 뛸 때 철근재비에서 내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무는 아니고 알바죠. 노가대니까. 그런데 철근을 낳는단 말이에요. 아파트 현장에다가 포트에다가 실어가지고 그럼 그 사장님이 예를 들면 3억의 채무를 아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물건을 납품했으니까 3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건설업자는 3억을 나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금이 없는 거야. 현금이 없으니까 그 아파트가 5억이란 말이야. 5억짜리를 주더라고 현물로 아파트 현물로 이걸 줄 테니까 우리 그 채무 있지 3억? 없었던 걸로 해. 그런다고. 그럼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3억이고 아파트값이 얼마예요? 5억이죠. 그럼 차익금이 얼마예요? 2억이죠. 그 2억이 청산금이거든요. 그런데 청산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5억을 가져갑니다. 아파트를. 그래서 이게 담보가 등계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청산 절차를 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사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적용되지 않고 예약 당시예요. 초과가 돼야 돼요. 미달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값이 을이 있고 돈 1억을 빌리는데 이 집값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집. 집이 1억이면 안 돼요. 적용이 안 됩니다. 7천이면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얘가 1억을 빌려줬는데 얘가 뭐예요? 예를 들면 3억이다. 그러면 이 금액, 빌려준 돈하고 목적물 가액이 초과한 거잖아요. 이 금액을. 그때 가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언제요? 예약 당시예요. 여기가 실행 당시가 아닙니다. 실행 당시가 아니라 예약 당시, 계약을 맺을 당시에 목적물 가액이 빌려준 채권에 초과를 해야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값의 집인데요. 여기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값이 얼마였냐? 8천이었어요. 그럼 제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었어요? 내가 강의할 때. 착한 사채업자라고 그랬어요. 1억 빌려주고 8천짜리 집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해요. 그렇죠? 그럼 가단법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얘가 돈을 변제 못했어요. 그럼 실행을 하겠죠. 실행 당시 집값이 올라가지고 3억이 된 거야. 그럼 3억이 됐을 때 이건 가단법을 적용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봐요. 안 됩니다. 왜? 실행 당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착한 사채업자죠. 그다음에 가등기가 되고 이전등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사는 가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문제 중에서 1억을 빌려주면서 고려청자 2억인가? 2억을 담보로 잡았다. 가단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등기를 못해요. 이건 등기거든. 가등기잖아요. 등기. 등기를 못하는데 무슨 동산에 등기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전세권, 저당권, 질권, 전저질은 민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담보 가등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거 적용되지 않는 거 예전에 구닥다리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지나가면서 일권은 가셔라. 실행 방법은 공적 처분이 뭐라고요? 경매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경매가 들어가 버리면 귀속청사는 못 옵니다. 그냥 가등기가 저당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처럼 경매가 되면 담보 가등기는 뭘로 취급한다? 저당권으로 취급을 해요. 그럼 저당권이 뭔데요? 저당권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임차, 내가 임대차입니다. 임차인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법원에서 배당신청을 하고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럼 배당신청을 하면 배당금을 받고 소멸하고 경락대금이 적어서 배당금이 없으면 그냥 소멸해요. 알겠죠? 그래서 배당금이 못 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가 실행되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소멸이 됩니다. 무조건 소멸돼요. 얘는 배당을 받았냐 못 받았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은 귀속청산을 의미합니다. 권리 지득이요. 귀속청산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됩니다. 실행통지 청산기간이요. 청산 절차 없이 등기를 가져왔다, 본등기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지득할 수는 없어요. 자, 사적 실행인 처분청산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처분청산이 어떤 거냐면 일종의 청산기간을 주지 않는다든지 동시행 항병권도 없다든지 자기가 매매해버리거나 자기가 그런 청산 절차 같은 거 걸치지 않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 이런 게 사적 처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인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만. 자, 귀속청산 실행인데요. 자, 여기 여덟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모두 외우셔야 돼요. 이건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먼저 실행통지. 자, 통지는 뭘 통제해요? 청산금을 통제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예를 들었으니까 갑의 집이 얼마짜리였어요? 3억.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을 돈 얼마요? 1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번 모의고사에 이 문제 나온 것 같은데 여기가 선순위가 있었고요. 여기가 후순위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담보가등기 주인공이죠. 그럼 이 집을 가져오면요. 이 선순위 채권이 있죠. 예를 들면 1억이라고 할까요? 이 선순위 채권도 의리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집이 가져오면 선순위가 있다는 걸 알고 담보가등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후순위권들은 채권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산금을 계산할 때 3억에서 내 거 1억만 빼면 안 돼요. 이것도 가져오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3억에서 빼기 2억, 그 다음에 1억이 청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순위 채권액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첨정에 가면 여기가 선순위가 빠지고요. 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후순위 채권자 이게 틀려요. 어떤 글자가 보이는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선순위 채권을 포함한다라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시험을 볼 때는 선순위가 빠지고 그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간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답을 쉽게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선순위, 후순위인지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럼 1억이었고 얘가 3억입니다. 예를 들면 선순위 1억 있다고 합시다. 그럼 3억에서 빼기 2억을 빼면 1억이 된단 말이야. 이게 청산금이잖아요. 그럼 청산금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갑을한테 지불하고 이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청산 절차예요. 그러면 이 채권자인 을의 입장에서는 청산금을 많이 주고 싶어요? 적게 주고 싶어요? 적게.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 집값입니다.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청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이 집값이 원래는 시장가는 3억 5천이에요. 3억 5천인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 집값을 계산할 때 3억으로 계산했다면 당연히 청산금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3억으로 계산을 해버렸다. 원래 시장 가치는 3억 5천인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주관적 평가를 해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5번을 내려오면요. 5번에 채권자가, 여기는 을이죠.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이 객관적 청산금, 객관적 시장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얘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되려 집값을 낮춰서 계산할 거 아니냐. 그럼 누가 기분 나쁜 거예요? 채무자 등이 기분 나쁘어요. 그럼 채무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 7번, 채무자는 청산금 액수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없다? 있다. 다툴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 못 넘겨주겠다.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뻗을 수가 있다는 거야. 너 집값을 정확하게 다시 평가해라, 집값을. 왜 집값이 3억 5천인데 시장 가치가 왜 이것밖에 안 돼? 다시 평가해. 소유권 못 주겠어라고 이렇게 다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만약에 청산금을 1억을 얘한테 주면 이 후순위권자는 어떻게 해요? 청산금을 받아갑니다. 여기 가백에서, 채무자에서. 그런데 청산금이 많으면 비도 좋은 거죠. 받아갈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청산금이 적었어요. 집값을 주관적 평가하다 보니까. 그러면 후순위도 기분 나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후순위권자는 청산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개월인데 2개월 내에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경매를 신청을 해버립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채권자가 들어오는 거 보인가요?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다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청산금을 통지했는데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계산을 안 했나 봐요. 그럼 통지해놓고 나중에 채권자가 야, 채무자 이 청산금 다시 계산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받을 돈을 계산 안 한 것 같아. 이건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다툰다는 거예요? 채무자는 다툴 수 있지만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그걸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통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통지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삼치득자 이 세 사람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누락된다면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통지한 다음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누구한테 또 통지해야 돼요? 후순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한 번만 설명해요. 여기 채무자에게 통지한 다음에 후순위권자에게 내가 몇 월 며칠 날 청산금 줄 건데 너 그거 받을 준비해라 하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통지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청산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은익하지? 숨겨버리고 뒤늦게 안 후순위권자가 돈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갑이 배째라 돈 없다 그럽니다. 그 바람에 얘가 돈을 못 받았어요. 누가 통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럼 후순위권자는 채권자에게 청산금 범위 내에서 다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담보 가등기권자는 여기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죠. 그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담보 가등기권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도 줘야 되고 여기도 줘야 되겠죠. 이거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통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다 없다. 이건 취득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여기 통지 안 하면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런데 여기는 통지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있다. 통지 안 해도. 여기는 통지 안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통지 대상은 누구누구예요? 채무자, 물상모적인, 삼채득자.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4번. 이것도 너무 잘 나오죠? 통지 시기는 언제예요? 변제기 이후면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변제 날짜 이후에 언제든지 상관없고요. 청산금이 없답니다. 청산금이 없다는 건 집값이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청산금이 없었다면 없다고 하는 것을 통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보라하스 뭐예요? 청산기간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청산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청산기간도 반드시 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실행, 통제하셔야 되고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청산기간을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하세요. 이거 여덟 개.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으로 가볼게. 청산기간은 몇 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2개월입니다. 이 숫자 애완화해야 됩니다. 별로 우리 민법은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건 좀 애완화해야 돼요. 2개월. 무청산특약은 부정됩니다. 여기까지만. 무청산이란 게 뭐냐면 아까 실행, 통제하지 않고 청산기간 안 주고 그냥 바로 소유권 가져오는 거 있죠. 그게 무청산특약인데 특약은 약속.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청산금에 속된 말로 해볼까요? 그냥 지적 수준이 낮아질까 봐 잘 안 쓰는데 인격이. 청산금을 줘야 되죠. 누가요? 채권자가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 줘야 되죠. 그럼 그 청산금을 껄떡거린다고 할까? 껄떡거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쭉 껄떡거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써져 쟀지만. 그런데 이건 기억해야 돼요. 왜? 선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에 대해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담보 가등기 권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청산금에서 공제된 상태예요. 그럼 이 선순위 권자는 누가 부담을 해 주는 거야? 담보 가등기 권자인 채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 청산금에 대해서 껄떡거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 하나 내와라고요. 그다음에 청산기간 2개월이 경과됐어요. 경과한 다음에 뭘 줘요? 청산금을 지급하겠죠? 청산금을 지급하고 뭘 하는 거예요? 본등기를 한다 한다. 그럼 본등기 하면 이때 소유권 취득해야 안 해요? 하겠죠. 이 둘 간의 관계.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과 본등기 관계는 뭐가 된다? 동시이행환경권 적용되죠. 이건 애화제에 있는 거죠. 동시항병권. 이번 모의고사도 나와 있던데. 모의고사는 잘 보셨나요? 그냥 물어보는 건데. 좀 약간 어렵다고 해서 평이. 온라인상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나옵니다. 24개는요. 아무리 좀 잘 정신 차려서 보면 24개는 나오니까. 그 정도만 유지할 수 있으면 돼요. 이번에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보다는 아마 약간 높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약간 높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60점 이상이 나오잖아요. 혹시 이거. 흐름을 끊어서 미안한데. 60점 이상이 넘어가면 동영상에 너무 많이 치중하지 마세요. 알겠죠?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한 번 볼 거 두 번 세 번 보지 말고 60점 이상이 넘어가는 사람들 안 나오면 동영상을 좀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그건 좀 있더라고요. 내용이. 청산금 지급 전까지.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이죠. 그건 뭐라고 했어요? 채무자 등은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변제 말소.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이지 그냥. 채무자가 원금이자 지연이자를 주고 말소하면 된다. 다만 변제 이후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이 경과해버렸거나 또는 누구에게요?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선의 3자가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 양도담보가 있었잖아요. 양도담보는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죠? 그때 이 양도담보권자가 채권자가 나쁜 놈이야. 청산금도 지급되지 않았어. 그럼 양도담보권자가 소유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그걸 팔아먹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 매수자가 선이라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소유권 취득해. 그럼 채무자가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지. 청산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채권자가 내 집을 팔아먹은 거잖아. 선의 3자에게. 너무 빨랐나 내가 말하는 게? 좀 말 느린데 쳐. 팔았어. 그러면 당연히 남의 물건 판 거 아니야? 채권자가? 그거 불법행위야. 우리 통정의 표시 기억나요? 가장 매수자가 제3자에게 팔았잖아. 그럼 선의 3자는 소유권 취득해볼지. 그럼 가장 매수자는 어떻게 해? 불법행위 손해비상 책임져야 돼? 안져야 돼? 같은 상황이요. 법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 선의 10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변제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청산금 지급 전입니다. 청산금 지급이 안 됐죠. 그런데 뭐라고 해서? 본등기를 격려했네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등기를 가져왔다면 그 등기는 유효, 무효?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 절차를 안 걸쳤으니까. 다만 청산금 절차를 걸친다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고 했죠? 이걸 사후보정이라 그래요. 사후보정, 사후보정. 사후에 보정을 하면 이건 유효가 됩니다. 이건 법률 용어입니다. 이것도 민서성에서. 후순위권자가 청산기간 내라고 했죠. 몇 개월이에요? 2개월에.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정미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집에 1억짜리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그러면 내가 변제 날짜가 12월 31일입니다. 변제 날짜에. 그러면 12월 31일에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제 집을 경매 붙일 겁니다. 이해 되나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12월 31일이 변제 날짜인데 8월에 경매를 붙인답니다. 된가요? 안 된가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기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은행이, 후순위 은행이 경매를 청구한답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이게 변제기 돌의 전인지 후인지 이 후가 들어가면 이건 X가 돼요. 이 글자가 바뀐다는 거야. 이 글자가. 나중에 후순위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모르진 않거든. 그럼 후순위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데 언제 청구하냐, 어떨 때 청구하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전인지 후인지 잘 확인해 주시라는 거. 그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건 작단 내용들인데요. 4번에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입니다.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이에요. 전에 양도담보권자가 누구예요? 채권자죠. 채권자가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제3자에게. 이거 불법행위예요. 이게 불법행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남의 물건 팔아먹은 거니까. 그런데 누구는요? 선의 3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고. 아까 5번 청산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실행통지, 청산기간을 안 줬다고요. 청산금을 안 줬다고요. 그럼 유효, 무효? 무효죠. 그런데 청산 절차를 다시 걸친 다음에 뭐가 된다? 유효. 사후보정. 후순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권자는 뭘 해야 된다? 배당신청.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을 안 해줍니다. 그럼 배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상관없이 언제나 소멸해버립니다. 소멸. 7번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입니다. 종료가 됐네요. 그럼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는 건 청산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청산금이 지급됐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본등기 가져왔나요? 안 가져왔나요? 안 가져왔어요. 등기 안 가져온 거죠? 그런데 등기를 안 가져왔으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본등기를 안 가져왔으니까. 그러나 대금은 완납이 된 거죠. 사용 수익은 누가 해요? 사용하고 수익은 누가 하냐고. 이건 채권자가 하죠. 이건 당연히. 그래서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뭘 한다? 소유권은 지득할 수는 없지만 이미 매매대금이 완납되어 있으니까 과실 수치권은 매수자가 갖는 것처럼 채권자가 같습니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가등기를 설정할 때 아니, 그거 해볼까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을 때 저당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내 집에다가. 그 저당권 설정 비용을 누가 부담하죠? 저당권 설정 비용을 누가 부담해요? 은행이 부담한다고. 채권자가. 이거 누가 부담해요? 이거 담보 가등기 누가 부담하냐고. 담보 가등기도 돈 들어가야 되잖아. 누가 부담하냐고. 자, 예상 문제와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물어보는 게. 가등기 담보 등의 허란 법률 중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1번, 2번인데요. 1번, 2번은 참조만 하세요. 그 다음에 3, 4번, 5번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5번은 보통.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 건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구별은 어떻게 구별한다. 형식적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실질,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따라서 구별한다 그랬어요. 아까 가등기가 두 개라고 했어요. 담보 가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공식법 시간에 배우는 것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담보 가등기고 그럼 담보 가등기인 건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는 어떻게 구별하겠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등기비의 기재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예전에 21회 때, 22회 때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갖다 놓은 거고요. 이게 어디 있냐면 우리 지금 예상문제 있잖아요. 우리 야간에 하는 거. 그 예상문제집 뒤에 있는 8문제 중 6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그다음에 차용금 있죠. 이거 빌리는 돈. 그다음에 매매대금 있죠. 그럼 차용금과 매매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 공사대금. 그런데 나중에 뭐만 남았어요? 나중에 차용금 채권만, 빌려준 돈 반한 채권만 갖는다면 이때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요. 두 개가 있으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빌린 돈, 차용금 채권은. 차용금이 뭔지는 알죠. 차용증은 써봤어요? 차용증이 뭐예요? 돈 빌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차용금이 뭐예요? 빌린 돈. 그런 의미죠. 가등기 담보는 사적 실행 동그라미, 처분 청산 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란색이 답이에요. 이거 노란색이. 알겠죠? 이거 재미 붙여서 제가. 사적 실행에 처분 청산은 적용이 안 되고 경매, 공적 처분인 경매하고 귀속 청산 두 개만 인정을 합니다. 4번에 담보 가등기 권자는 담보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 담보 가등기 권린을 뭘로 본다는 거야? 저 다음 권은. 그러면 당연히 배당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 후에 배당을 받고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양도담보 권자네요. 양도담보 권자는 뭐예요? 지금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이죠. 소유권이 이전된 양도담보 권자가 청산 절차를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선의 3자에게. 그러면 선의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얘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담보 가등기 권린 법률 좀. 역시 틀린 거. 1번의 채권자가 아닌. 1번도. 이건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세권에서 딸내미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서울로 왔는데 대학을. 집주인하고 아버지가 전세권 계약을 맺죠. 그런데 등기부는 딸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또 저당권에서도 국민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채권자, 채무자, 3자, 신한은행이 합의가 된다면 제3자 명인인 신한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요? 지금 같은 외치예요. 채권자, 채무자, 제3자에 합의가 있고요. 합의가 있고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3자 명의의 가등기도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건 여기서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23회 때 저당권에서 기출이 있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에서는 이걸 낼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참조만 하시라는 거. 채권자가 채무자와 담보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돈 빌렸나 보죠?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라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동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전세권, 이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지상권, 토지 소유자하고 내가 지상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아직 등길을 안 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난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 계약은 다 무효입니다. 다시 새로운 사람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등길을 안 했기 때문에. 등길이 안 되면 지상권은 설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나는 전 소유자하고 계약을 맺은 거지 현재 소유자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합의를 해서 등길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아무리 돈을 빌리고 담보 가등기를 하자고 약속을 했지만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이건 성립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가단법이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에 관한 법률은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 귀속 청산만 X가 됐습니다. 귀속 청산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공적 처분이 뭣도 인정한다. 경매도 인정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귀속 청산만 규정하고 있다. 그럼 X가 된 거죠. 이런 건요. 4번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청산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그럼 종료됐으니까 당연히 아까 본등기 가져와야 돼요? 안 가져와야 돼요? 가져왔는데 안 가져왔어요. 그럼 본등기를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은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런데 과실수치권 사용수치권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용수치권은 채권자에게 귀속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5번 담보목적부동산이 경매가 됐습니다. 경매, 경매 그럼 뭐라고요? 경매, 무조건 소멸. 경매는 무조건 소멸입니다. 배당 신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배당 못 받았어요.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무조건 소멸합니다. 3번이 정답. 그다음에 3번 가등기 담보등의 호란 법률 역시 틀린 겁니다. 1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담보목적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평가액을 누구에게? 채무자 등이 누구야? 등이? 물상보증인 3취득자에게 통지하고 채무자 등에게 도달이 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청산기간입니다.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2번이 정답했네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누구에게도 3취득자도 포함됩니다.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만 누락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3번 청산금평가액을 통지한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없다? 채권자 다툴 수 없다? 누구는요? 채무자는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4번 채무자는 정산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청산기간 2개월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겼나 보죠? 청산금 채무를 변제하고 이자 지연손액을 포함한 채무액을 채권자에 지급하고 담보 목적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등기나 가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옆에다 뭐라고 써놔요? 변제말소. 변제말소. 변제말소 좋은데요? 잘 졌는데? 변제말소. 변제말소 할 수 있다. 단 어떤 건 안 된다. 밑에. 4번, 5번 문 꺼서요. 변제기록도 몇 년? 10년. 그다음에 선이 3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4번, 5번을 문 끄면 되는데요. 3번 문제는 1, 2, 3, 4, 5. 전혀 버릴 게 없어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4번으로 가볼까요?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 실행 방법으로 권리, 취득,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귀속, 청산. 귀속, 청산이나 귀속, 정산이나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월급을 못 받고 내가 잘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월급을 정산해야 되죠? 우리가 수술을 했어요. 그럼 병원비 어떻게 해요? 정산하죠? 청산한다, 정산한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왜 빠졌어요? 그러지 말고요. 그다음에 경매 둘 중에 뭐예요?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권리, 취득의 실행 방법으로 실행 시 가등기 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은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아까 3억에서 자신의 채권 얼마? 1억. 후순위가 아니라 누구? 순순위 채권 1억 빼면 1억. 그렇죠? 이걸 통지해야 되죠? 그래서 어디가 틀린 거예요?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를 공지하는 겁니다. 글자가 어디서 바뀌는지를 잘 보시라고 점장에 가면 그게 바뀌는 거니까 3번의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 전입니다. 실행 전에 선순위 가등기 담보의 채무를 대의변제했네? 그러면 여기 선순위가 있었고 을이 있었고 후순위가 있었는데 얘가 대신 갚았나 보죠? 대신 변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값에서 3억이다. 1억, 1억, 1억일 때 얼마를 공제해요? 이것도 대신 갚았으니까 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해서 자기 것까지 2억, 3억에서 빼기 2억, 1억. 이렇게 대의변제한 것도 당연히 담보가 됩니다. 대신 갚았잖아요. 권리 취득에 의한 청산 절차를 말치기 전에요. 목적물이 경매가 신청됐어요. 경매가. 그럼 경매가 신청하면 뭐라고 했어요? 배당 신청을 받고 소멸한다. 귀속청산 가요? 못 가요? 소유권.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5번. 담보복적 부동산이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등기를 뭘로 본다? 저당권. 그래서 4번, 5번은 같은 지문입니다. 4번, 5번은. 자, 그다음에 5번 가볼까요? 5번에 가등기 담보권에 사적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문장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사적 실행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귀속청산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는요. 귀속청산, 청산에 대한 설명 중 들린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부드러워요. 이거 문장이. 자, 이건 다 버리지 마세요. 자, 기본이니까.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이 객관적 평가에게 미치지 못한다 보인가요? 실행통주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청산금이 없답니다. 그래도 통지하여야 된다. 청산기관 줘야 돼요. 4번,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선순위 가압류권자 포함시킨다 한다? 포함한다. 후순위는 안 되지만 선순위 채권은 포함을 시킵니다. 다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관이 경과하기 전입니다. 청산기관이 몇 개월이에요? 2개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만약에 채권자가 실행통지를 누구한테 아까 후순위자에게 안 한다든지 그 절차를 걸치지 않고 청산금을 줘버린 거야. 채무자에게. 그럼 채무자는 그 돈을 은익해버릴 거라고요? 그럼 후순위권자는 돈을 못 받죠? 그 돈을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요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청산금 미지급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뭘 가져왔다는 거죠? 본등기. 그럼 이 본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그 이후에 채권자가 다시 청산 절차를 마쳤다는 거 보인가요? 그럼 그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거죠. 사후보정. 6번에 가보시면 이 6번 문제가 이번 전국 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80%, 90% 똑같아요. 이 문제가. 갑이라는 사람은 의뢰 대여금 채권, 갑소유 건물에 누가 있다? 의리라는 사람이 담보 가등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후순위권자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 사람이죠. 1번. 실행통지 당시 건물의 평가액이 비담보 채권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럼 청산금이 있다 없다? 없다. 청산금이 없다 하면 즉시 소유권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실행통지 해야 되죠? 청산기관 줘야 되죠? 이렇게 줘야 됩니다. 2번. 의리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 평가액이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행통지는 효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주관적 평가죠. 세 번째. 의리 갑에게 실행통지를 하였으나 병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네요. 그럼 병이 누구예요? 후순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죠? 후순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지대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갑은 소유권 실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소유권 넘겨라 안 넘겨라. 소유권은 이전을 하는 거고요. 다만 누가요? 병이 채권자 누구에게요? 의뢰계에 청구가 들어오면 이 채권자가 뭐라고요? 대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걸 부담해 주라. 이런 의미지 소유권을 못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4번의 병은요. 자기 채권의 변제가 도래하기 전자 동그라미 청산 기간 내 2개월 내에 한해서 건물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거고요.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로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선순위 의뢰 담보 가든께는 소멸되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이 뭐죠? 저당권 실행이? 경매죠. 보통 경매입니다. 그럼 선순위 저당권은 담보 가든께는 소멸한다 안 한다? 무조건 소멸하죠.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X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이번 모의고설을 보신 분들은 혹시 가든께 담보를 꺼내가지고 한번 문제를 나중에 봐보세요. 그럼 비슷해요. 내용 자체가. 거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아까 내용하고 6문제 정도 하면 무조건 한 문제를 맞힙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못 맞힐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맞힐 수 있다고요. 오늘은 물권으로 넘어갈 건데요. 물권법은 원래 14문제가 나오잖아요. 내용 자체가 14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문제수가 많지는 않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무조건 하나가 배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기 부분에서 두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점유권 살짝 넘어가면서 아마 종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3일 정도, 3주를 내가 배정하고 있으니까 물권법은. 다음에 오면 점유권 마무리하고 소유권, 지산지역까지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었다가 오시면 연결해 드릴게요. 쉬었다가 오세요. 이제.